안녕하세요. 칸토입니다. 2021년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설 연휴에는 아무래도 어딘가를 놀러가시거나 바깥에 가시기가 좀 힘드실 텐데요. 가족분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 드시고 칸토 음악, 브랜뉴 음악 들으시면서 행복한 설날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새해 다짐과 목표를 모두 세우셨겠죠? 올해 무엇보다도 건강, 제일 중요한 건강하시고 바라시는 것들 모두 다 이루는 알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칸토였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